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손님께서 저는 하는 족족이 산목이 잘 안 돼요. 자꾸 죽어요 하고 걱정을 하시는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 댁에는 어떻게 생긴 제라늄이 있는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화면상으로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부분이 공중뿌리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공중뿌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와 있는 것들은 산목이, 물꽂이 산목이 엄청 잘 돼요. 꼭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나오는 공중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바짝 이 끝까지 자르시면 또 이 모체에 물음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 정도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공중뿌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 공중뿌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산목을, 물꽂이 산목을 해주시면 뿌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저희는 공중뿌리가 없어요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공중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잘라서 산목을 해보시고요. 이거는 벌써 여기 이 줄기도 하나 산목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산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자꾸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순짓기 그거를 해주면 자꾸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잘라서 이게 모체의 가지인데 이 부분에서도 산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꽃이 있어서 꽃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여기를 산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산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또 밑에 공중뿌리 났는데 두 부분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자꾸만 위로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이파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이파리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잘라주면서 빨래 널 때 아시죠? 주부님들이니까 너무 빽빽하게 촘촘히 널어놓으면 빨래가 금방 안 마르는 것처럼 이 제라님도 이렇게 사이사이 말하자면 숨길을 햇빛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나중에 이게 이 사이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더 잘 자라고 이파리도 더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이파리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둥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가위로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파리의 끝부분을 이렇게 많이 남겼죠. 이 가지 이파리의 끝부분을 잘라주셔야지 너무 바짝 자르시면 또 위험해요. 여름이 아닌데 어때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하나 물음 거를 발견했어요. 물음은 여름이 더 심해서 그렇지 지금 또 물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인심 좋았던 저도 물을 조금씩 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이 제라늄은 율리아나 드림이라고 이름도 예쁘죠. 율리아나 드림인데 이거는 율리아나님 말하자면 코알라님의 변종이에요. 변종 제라늄도 요새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점점 눈이 자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요즘 자제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거 그저께 영상인가에 제가 올렸었죠. 왜 대화 암이 안 좋은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아울러서 드릴게요. 대화는 말하자면 제라늄계의 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암이 있다고 해서 금방 제라늄의 모체가 죽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성장을 방해해서 영양분을 암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라늄이 잘 안 크고 제라늄이 잘 안 크게 되면 이파리도 싱싱하지 않고 그리고 또 꼬멍오리도 금방 맺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성장이 더디니까 솔직히 제라늄을 키우는 목적이 꽃을 보기 위해서 물론 이파리가 예쁜 제라늄도 있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 제라늄을 키우는데 성장이 더디면 꼬멍오리가 빨리 맺힐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대화를 없애주시는 게 좋고 없애주실 때 이렇게 똑 자르거나 잘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서 떼어내서 그거를 모체 삼아서 또 키우셔가지고 꽃도 보시는 꽃님도 본 적이 있어요. 멍바풀인가 거기 청래에 있는 제라늄 카페인데요. 멍바풀님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제인인가를 대화로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이렇게 아울러서 보시면서 대화가 무조건 지금 당장 대화를 빨리 없애야지 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다 그래서 금방 대화가 생긴다 그래서 금방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햇빛도 많이 쬐주고 물도 잘 주고 영양제도 올려주는 것처럼 대화는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아이니까 걔를 떼어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 또 이거 이거는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점 그런 것들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저기 공부하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키우셨던 고수님들께도 또 조언을 구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세세히 알려드리는 제라늄 키울 때 물론 꽃자랑도 좋지만 제라늄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식이나 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어두워서 저는 초보라서 많이 실패했어요. 여름에 많이 죽였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덜 죽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죽어도 자꾸 삽목을 하고 삽수를 잘라서 이렇게 보호미를 만들어 놓으면 또 하나쯤 가도 크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희선이네 채널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채널로 성장하고 싶어요. 오늘도 날씨가 약간 흐린 것 같아요. 아직 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얼른 햇살이 반짝 나오고 더 따뜻해져서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베란다가 결로현상이 심해서 지금 창문에 엄청 이렇게 물기가 많이 차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걱정돼요. 왜냐하면 저걸 청소를 하려면 또 재란힘을 죄다 또 바깥으로 꺼내고 또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돼서 그것도 좀 막 심란한 거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결로현상이 심해지지 않게 얼른 좀 더 따뜻한 햇살이 내리찌는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오늘 많이 웃는 날로 삼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해피데이 만드는 날로 오늘 삼아보세요. 희선이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